인간이란 존재의 시작, 이걸 꼽아보자면 일단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하는 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 그거를 마치 달리기, 그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정자가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간 직후부터 난자를 향해서 막 돌진해서 누가 제일 먼저 가나, 그거를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첫 번째 선착순으로 뭔가 하나가 입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들 몇 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치, 금메달을 땄었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성의 몸 안에 정자가 들어간 다음에 바로 뛰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트를 가려고 하는 남성분이 있는데 자다가 깼습니다. 자다 깨자마자 그 모습 그대로 데이트를 가면 추루 그러죠. 성공할까요?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질 거 아니에요. 데시를 했을 때 성공할 만한. 그렇죠. 꽃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꽃 단장을 하는 거죠. 이제 정자도 몸 안에 들어간 다음에 몇 시간 동안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 동안에 난자에 결합할 그런 힘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잘 활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여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을 받으면서 얘네가 활동성이 확 증가를 해요. 그 3D 운동을 하면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신기하다. 그 가장 빠르고 센 정자가 난자와 결합한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 우연이니까요? 사실 모든 건 타이밍이다. 제일 먼저 빨리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사실 난소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방향을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제일 빨리 도착했을 때 강력한 방어막들이 쳐져 있습니다. 난자 바깥에. 그러면 그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정자 한 마리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효소를 내놔서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하나의 효소로는 전체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세다고 뚫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럿이 막 달려붙고 도착은 이제 순서대로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건 순서대로가 아닌 거죠. 정자 머리 부분에 첨체라고 해서 그 안에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말씀하신 그 막을 투명대를 뚫기 위해서 그 효소가 필요한데 여러 마리가 먼저 희생을 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고 발생이 시작되게 하는 선택받은 존재는 따로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친구들이다. 정말 나 너무 똑똑해. 그래서 정자는 능동적이고 난자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달려오길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그려졌는데 이것조차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난자의 경우에는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백질이 풍부한 난포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이 난포액이 같은 종,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이 되겠지요. 이런 종의 정자를 이끄는 화학적 신호를 나 쪽으로 와 라고 확실하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도 있고요. 난자가 직접 우수한 정자를 뽑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난자에 이르는 길을 미로처럼 만들거나 함정을 꾸며서 약한 놈들은 못 뚫게 하고 이걸 다 뚫고 들어오는 그런 힘센 놈만 살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파충류, 양서류, 곤충의 일부 종에서는 정자를 계속 보관을 해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가 더 나은 수컷의 정자가 생기면 이전의 정자를 버려버리기도 하면서 정말 강한 수컷의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기작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굉장히 쿨하네요. 그렇죠. 개미나 초파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의 교배를 통해서 정자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부터 사실 정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수정을 시켜서 알을 낳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정자의 질이 나빠진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짐작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기를 만들기 전에는 몸 관리를 잘해서 좋은 씨앗을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노팅험대학교의 애덤 애티미스 생식생물학 교수님이 했던 연구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정자의 질이 나빠지고 그 영향이 자손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쥐에서 한 실험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수컷 쥐를 둘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단백질이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먹이를 주고 다른 그룹에는 절반 그러니까 9%를 함유된 먹이를 준 거죠. 9%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그 둘을 가지고 나중에 정액을 채취를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정자를 봤더니 정자 안에 이제 DNA가 있잖아요. DNA가 유전자 발현을 시키면서 나중에 발달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그거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인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 꼬리표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됐어요. 단백질 섭취를 줄인 쥐에서. 게다가 정액에는 정자 말고도 액체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액체 성분의 질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액체 성분은 정자가 이제 난자까지 가는 데까지도 어떤 영향 성분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자의 어떤 활동성만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자손까지 본 거죠. 얘네까지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뇨병이 생긴다거나 대사 속도가 느리다거나 하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걸 실제로 밝힌 거죠. 정액의 영향을 공급하면 그 정장의 질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세포분열, 감수분열을 해서 어쨌든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 DNA 자체가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신기하네요. 몸 안에 체내의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포의 대사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효소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수분열을 하고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 과정 중에도 영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지거나 좀 불안전한 그런 세포들이 생성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말이 맞네요.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거 좀 많이 먹고 충분히 휴직도 취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세를 또 생산해야 되겠네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정자에 항암제를 장착을 시켜가지고 여성의 암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얘네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자기가 알아서 난소 근처로 가니까 이걸 이용해서 뭔가 약을 운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를 실제로 실험한 게 독일 드레스텐에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정자를 유도미사일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항암제는 사실 먹거나 섭취를 하거나 하면 암세포도 죽이는데 정상적인 세포도 죽이거든요. 대부분의 항암제의 원리 자체가 세포분열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는 무절제하게 분열을 하는 애들이 암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보다 세포분열을 훨씬 빨리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먹어도 걔네가 훨씬 악영향이 크죠. 그래서 뭔가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자를 떠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난자랑 정자가 만나는 게 굉장히 특이적인 결합이에요. 사실 정자 입장에서는 눈이 안 달려 있잖아요. 자궁을 지나가고 나팔관을 지나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세포들을 만날 거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랑은 결합을 못해요. 왜냐하면 난자에만 있는 특별한 자물쇠가 있는 거고 정자가 갖고 있는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열쇠를 다른 데다가 꽂아봐야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난자한테만 특이적으로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암을 갖고 있는 애들을 직접 타겟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 열쇠를 쥐어주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를 하죠, 그러면? 정자 머리에다가 금속 투구를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철 투구를 씌워요.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장을 이용해서 밖에서 조절을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똑똑하다. 그러면 이제 철이 자석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얘네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가 돼가지고 탁 맞추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서 우리가 표적하는 세포 쪽으로 유인을 하고 맞습니다. 그쪽에 탁 부딪히게 해서 그 세포의 주로 그 약물이 흡수되도록 네, 그 근처에까지 가는데 딱 정확하게 맞는 거는 그 세포들만인 거죠. 최초의 수정란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로 분할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게 발생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아기 안에 모든 장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생겼을까요? 사실 신경계가 제일 먼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생기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게 심장은 영양 공급을 시켜주잖아요. 순환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산소도 다 공급을 해줘야 되고 다른 기관들이 생기기 전에 심장이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다른 기관들도 원활하게 생기겠죠. 사실 폐도 상당히 일찍 만들어지는 편인데요. 폐는 처음에는 쓸모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폐가 이제 위치를 잡고 나야지 다른 기관들이 생기거든요.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네, 네, 네.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긴 다음에 다른 기관들이 자리를 잡죠. 그럼 상대적으로 늦게 생기는 기관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뼈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생깁니다. 아, 그러겠다. 처음에부터 딱딱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태아를 보면 이제 피부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지만 얘네들도 사실상 피부의 일종이지만 우리의 실제 태어날 때 피부는 아주 나중에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면서 인간이란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자기들이 팔이 돼야겠다. 나는 심장이 되어야겠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얘네가 사실은 세포 하나,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자기네가 뭐가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생물마다 다르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세포기 때 떨어져 나가면 얘네가 일란성 쌍둥이가 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각각의 세포들은 다 새로운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아직 전능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얘네가 세포 덩어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쯤이 되면 이제 축이 생깁니다. 축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등 쪽일지, 어디가 배 쪽일지, 어디가 머리 쪽일지, 어디가 다리 쪽일지 이런 축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볼 땐 약간 탱탱불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차 머리가 될 부분과 등과 배가 될 부분이 다 결정돼 있다는 거죠. 각 조직마다, 부분마다 어떤 기관이 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죠. 발달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내 옆에 어떤 조직이 되는 세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바로 내 옆에 팔뼈가 되는 세포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은 팔 근육 조직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세포들이 서로 어떤 물질들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앞에 배와 등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얼핏 배웠을 때는 정자가 예를 들면 뚫고 들어온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마다 좀 다른 거죠? 네, 종마다 굉장히 달라요. 발생 과정에서 세포 자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발생 과정이 세포가 계속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손가락도 점점 자라나고 세포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이 중요한 게 세포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이 자라나는 걸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몸통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렇게 팔이 자라날 거예요. 네, 도다나듯이. 도다나서 마치 가지가 자라나듯이 쭉 자라나다가 손이 자라나는데 손가락 다섯 개가 이렇게 슉슉슉슉 다 따로 돼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한 덩어리로 나옵니다. 한 덩어리로 나온 다음에 그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사멸을 해요. 자살을 선택하죠.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이 서로 분리가 되는 식으로 되거든요. 원래는 물갈키처럼 다 붙어있었는데 네, 네, 네. 맞아요. 그 유전병 중에 하나로 이게 세포자살을 다 안 해가지고 맞아요. 붙어있는. 물갈키 같은 게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챙이 꼬리 점점 줄어드는 거 아세요? 아니요. 올챙이는 꼬리가 있는데 개구리는 꼬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놔두면 관찰하면 올챙이가 꼬리가 점점 줄어들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이렇게 나오잖아요. 올챙이 꼬리 줄어드는 것도 딱 잘리는 게 아니라 세포자살을 통해서 스스로 없어지고 또 주변 세포들에게 흡수되고 효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세포 사멸, 세포자살 같은 경우가 조절이 잘 안 되면 암이 발생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사실 암세포들은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사멸해. 사멸해. 신호를 계속 주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조절이 안 되면 사실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알려져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제 생각에 한 100배, 1000배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SF 영화들을 보면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뭔가 디스토피아가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랑 생명체를 새롭게 만든다거나 증식시키거나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후자의 경우에는 인공자궁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이거를 훨씬 손쉽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영화 말고 실제 현실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영화처럼 인류를 대량 생산하고 막 그러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자궁을 아예 대체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도 보면 조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산도 한 한두 달 정도 조산을 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고 하잖아요. 근데 다섯 달도 안 돼서 태어나는 조산 사망률이 거의 80-90%에 달합니다. 생존한 경우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장애를 갖게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인큐베이터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조산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인공자궁에 넣어서 충분히 성숙시킨 다음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생생의 목숨이라는 게 소중하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왔죠? 사람으로 테스트를 하진 않았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양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양의 태아가 사람의 태아랑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고 크기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양의 태아를 가지고 4주 정도 인공자궁에서 길러냈습니다. 이 인공자궁이라고 하는 거는 비닐백처럼 생겼어요. 큰 비닐백처럼 생겼고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럼 태반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태반 역할을 해주고 온도랑 습도랑 유지해주고 빛도 너무 밝지 않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엄마 양의 심장소리도 거기에 들려줍니다. 디테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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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하다.